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싸우면서 깨우치는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복순이 깔려 있습니다 사기꾼들이나 모사꾼들은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일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대부분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주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월가의 현자로 통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자신의 저서인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어떤 사이든 어떤 기간이든 어떤 문명이든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그 책에서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고 조직이 커지고 개인이 출시하면 행동과 책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 괴리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생존과 번영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에서 책임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적인 일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개입해서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치가나 관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개입하는 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개입하기도 하고 근무 시간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도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과 잘못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 개인 득표율에 따라서 1위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서 250석은 지역구 의석이고 그 다음에 5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면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동시에 지역구의 개별적인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괜찮은 제도를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야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을 크게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일반 정치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슨 꼼수나 저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저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여당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국민의 외면을 받더라도 군소정당과 힘을 합치게 되면 실질 등 일당 행세를 하기 위해서 군소정당과 야합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선 다당제가 열리게 됩니다 군소정당들이 의석수를 꽤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넘는 단일정당이 나오기가 힘든 제도입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실책을 하더라도 잘못을 많이 범하더라도 국민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른바 책임정치가 실종된 그런 형태의 선거법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해먹기 위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20년 집권농, 30년 집권농 우리가 계속해서 해먹기 위해서 선거를 한 4개월 앞둔 시점에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린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잘못을 하면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약을 통해서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선거법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일당은 군소정당과 야합하거나 협력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로 인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고 책임정치의 실패라는 것이 가장 빼앗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정치 실패라는 것이 가장 이번 선거의 맹점입니다 초기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할 때는 지역구 의석이 250석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만 50석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50석에서 40석으로 그리고 40석에서 30석으로 30석은 지금은 이제 25석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20석까지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력한 협상 안은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대표 의석 30석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20석 정도로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의 이익에 따라서 협상을 거치는 동안에 현행 선거법은 그냥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바이 선거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회의 의석 총수를 줄이는 겁니다 지역구 의석은 한 200석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비례대표 정당특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비례대표 의석은 50석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역구 한 150석에 비례대표 한 50석 정도로 총수 200석 정도로 하면 좋겠죠 두 가지 모두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별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개별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기 집권에 대해서 욕심이 앞선 나머지 군소정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복잡해서 정치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